자 두번째 사람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고민 사연은 아니구요 어 시청자 분이 이제 경험 하신거 그러니까 경험하신 것들을 어 인생 경험 다음에 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원님 보내셨구요 어 이분이 이제 어 현재 직장에 오기 전까지 많은 경험한 것들 이분은 참고로 대기업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 되겠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제일 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적도 엄청 안좋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울산 폴리텍 대학 24살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서 포항 철강공단에 모집한다는 소리 듣고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로더 불도저 천장 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2조 2교대 12시간 맞교대를 4년째 3500만원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시 폴리텍에서 공부에 있는 전공을 살리고자 해서 금속재료 산업기사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 나이가 30살에 다가왔고 포스코 지원했지만 나이의 광탈 계열사 역시 나이의 광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하청 협력회사 들어가서 4조 2교대 일하다가 그만둘까 하다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4년 경격을 인정받고 하청 협력업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6천 넘은 사람, 그러니까 연봉이죠 지금은 연봉 6천 넘은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제 발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히 적어도 대단히 죄송하네요 중소기업 중에 괜찮은 곳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조 2교대는 비추천합니다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긴 사연도 아니에요 긴 사연 아닙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아 그거네 포스코 사내하청이네 사내하청 포스코 사내하청 4조 2교대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돌아가요 4일 주간 4일 주간은 4일 일하고 4일 쉬고 야간은 4일 일하고 4일 쉬고 대신에 하루 근무할 때 12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일은 12시간씩 주간 월하수목 주간하면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은 휴무 4일을 쭉 쉬다가 그러면 어디요 화요일 화요일부터 화수목급 야간 4일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끝난 날 이제 토일 월하 이렇게 4일 쉬고 다시 주간 돌아 이 반복에 계속 정확하죠 네 제가 교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성공하셨네요 굉장히 성공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돈을 아 아닙니다 그냥 한소리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4일이라고 사이셔요 이게 포스코 왜냐하면 포스코가 지금 4조 2교대를 하고 있어요 4조 2교대 맞죠 부원님 포스코가 현철보다는 현철 아시죠 양대삼병이잖아 현철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양대삼병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이코님 자주 들어오세요 양대삼병인데 이제 현철은 4조 3교대 현대제철 4조 3교대 포스코는 4조 2교대 4조 3교대도 있습니다 포스코도 근데 왜 이렇게 시키냐면 포스코가 좀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사내하청 사내하청은 뭐냐면 포스코 안에 일하는 하청업체 아마 포원님 포스코 아마 공단 포승공단이나 포스코 공단 어딘지 알거든요 그 거기잖아 그 그 뭐야 그 형상강 큰 다리라고 하나 형상강 그 큰 다리 있죠 그 다리 건너면 나오는 곳이잖아 맞죠 다리 건너면 다리 건너면 바로 그 공단이에요 바로 그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아 평택이 포승 그 날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다른 대기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만든 거야 다른 대기업보다도 다른 대기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본 거예요 진짜 이분은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어설픈 대기업 가는 것보다 이런데 가는게 더 좋아요 어설픈 대기업 가는 것보다 어 철거한 거 웬만하면 또 웬만하면 또 안마할 거니까 안마할 거니까 오래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어설픈 대기업 가는 거 보면 여기 훨씬 낫습니다 진짜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내하청이면 사내하청이면 괜찮은 것 같은 게 대기업 복지 한 70%를 따르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내한 책이 좋은 게 웬만한 어설픈 대기업보다 좋은 게 그 본사라고 하죠 값사라고 하죠 포스코 값사잖아요 값사 복지의 100은 아니지만 한 60에서 70% 복지는 따를 거에요 똑같이 못하더라구요 아 아 야 푸원님 역시 아 성공 하셨네 성공 하셨네요 자 여기서 아까 푸원님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고통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저도 포항을 알거든요 혹시 그 h 고등학교 아닙니까 h 고등학교 아까 물어봤는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h 고등학교 맞나요 맞죠 하하하하 그러니까 h 고등학교 잖아 h 고등학교 맞죠 아 역시 아 어디있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진으로 굉장히 피해 입은 곳이네요 h 고등학교 h 가 2개 들어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도 푸원님이 푸원님 생각 그래도 푸원님이 잘 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여기 들어갔던 이유가 출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출결이 출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출결이 출결 그래도 결석은 안 했죠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안 좋아도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쬐다거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결석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았죠 개그는 했죠 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 개그는 해야돼 개그 내가 나이 먹으면서 맞아요 그거 정말 잘 하신 거야 성적보다도 더 중요해 왜냐하면 현장 들어갔을 때는 출결만 보거든요 출결 성적보다도 출결을 봐 멀리 가자니 먹으세요 출결이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깐요 와 대단하시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철들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출결은 어떻게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많이 결석했다 학교 다닐 때 결석하고 지각 10번 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뭐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진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웬만하면 학교 결석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돼 근데 결석은 하면 안 돼 결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 오늘 좀 많네요 어제 어제나 어제 아래께는 좀 적었었는데 오늘 좀 많네 당황스럽네 자 그리고 어 자격증을 진짜 많이 따셨네요 자격증을 야 자격증 진짜 많이 따셨네 경결이 많죠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요즘 애들은 개근상 잘 없을걸요 아마 개근상이 반에 몇 명 없을걸 요즘에는 반에 몇 명 없을걸요 진짜로 요즘에 조금만 아프다 하면 뭐 그 바로 조퇴하게 해주니까 옛날에는 깨병분이면 안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엔 깨병이들 뭐는 다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듣기 싫으면 이제 그냥 뭐 조퇴하고 이런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야 자기증 많이 따셨네요 자기증 잘하신거에요 그거는 학교생활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자기증도 많이 따셨네요 자기증도 제기차 굴삭기 그럼 일종 일종 특수도 있겠네요 일종 특수 특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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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나요 특수는 따지 않나요 그 부어 언니 분도조는 투수 말고 다른거 따야되나 건설기계 조종 그거 따야되나 잘 모르겠네 자격증 많죠 이거 별로 쉽지 않은 자격증이야 절대로 쉽지 않은 자격증이에요 와 대단하시네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님이 여기서 일한다는게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도여받는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간 정신 차렸다고 봐야되나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간 좀 악바리처럼 사신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는 좀 약간 모험생처럼 열심히 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나사가 풀려가지고 방탄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국초딩때는 개근상을 따는 잡당상들보다 더 화창경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상이 뭐? 어? 너 학교 다니면서 상 탈 수 있는 게 개근상 밖에 없나 막 이렇게 무시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랬니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뭐 어? 학교에서 뭘 했길래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말고는 타오는게 없냐 어? 개근상 왜 주는지 아나? 어?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불쌍해서 주는거다 부모님들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개근상 받아오면 좋아야되는데 막 대놓고 막 무시해도 학교 잘 다니는거 말고는 재능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는거야 하면서 막 근데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지금은 엄청 중요해요 엄청 많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근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개근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않았지만 지금은 별로 없어요 진짜 진짜로 그렇죠 맞아요 개근 재능이에요 아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개근 재능입니다 자 그리고 야 대단하시네 2주 2개월에 12시간 맡겨돼 4년째 3500만원 받고 야 대단하시네요 부원님 내가 봤을 때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된거 같아요 님이 지금 회사 들어갔는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된게 요거야 지금 회사 들어간게 도움이 많이 된게 이거 같아요 12시간짜리 1년에도 졸라 이사람 근성 강하다 카는데 4년째 했으니까 4년째 4년 동안 했으니까 2조 2개가 뭐냐 하면요 조가 2개 있어요 주간주 야간주 있는데 어 보통 일주일 하루 쉬고 일주일 하루 쉬고 일주일 하루 쉬고 하루 12시간씩 6일 동안 일하는거에요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요렇게 하루 쉬고 바로 돌아가고 와 주간 7일 야간 6일 와 저거 여러분 졸라 빡세요 여러분 와 아니 저거 졸라 빡신거야 와 이거 진짜 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살인교대라는게 뭐라고 하냐면 주간 7일하고 야간주 저러면요 일주일에 4일 쉬는게 아니라 거의 안 쉬고 가는거에요 거의 안 쉬고 가는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주간에서 야간 바뀔 때 24시간 그때만 쉬는거야 근데 2조 2교대가 좀 좋은것도 있어 2조 2교대가 좋은게 뭐냐면 리진성님도 아시겠지만 2조 2교대 한번 하고 나면 웬만한 왬만한 교대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교대는 안 힘들게 할 수 있어 안 힘들고 맞죠 뭐 이 까지 그 쯤이야 뭐 2조 2교대 한 1년 하고 나면요 뭐 3조 2교 3조 3교는 아 뭐 이정도 야 4일에 2틀년 쉰단 말이야 날 때는 뭐 보름내 보름동한데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제대로 할 수 있죠 거의 저렇게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일밖에 못해 일밖에 일밖에 못한다니까 저렇게 일하면 일밖에 못해요 일만 하다 그냥 4년 하는거야 진짜 와 이거 정말 대단한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는 이유는 이게 큰거에요 2조 2교대 12시간 맞교대 4년 이거 아마 높게 봤을거야 분명히 높게 봤을거야 우리 회사는 우습게 하겠고 우리 회사는 잘 적응하겠구나 얘는 졸라 오래 하겠구나 라는걸 알 수 있는거죠 맞죠 아마 4년동안 있잖아요 4년동안 일하면서 숱하게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을거에요 맞죠 그 부모님 일하시면서 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죠 수준하는 사람 장갑 벗고 나가는 사람 저 화장실 갔다고 기억하면서 막 안나오고 뭐 점심 먹을 때 뭐 갑자기 정문으로 졸라 뛰어 졸라 뛰어 나가고 막 도망치듯이 막 아니면 내일 언제 언제 손 한잔 합시다 하고 갔는데 다음주 안나오고 엄청 많을거 같아 엄청 많을 수 밖에 없어 여러분 철강이냐 철강 철강 12시간이야 철강 2조이기도 12시간 하루 한달에 한달에 이틀 밖에 안 쉬는 열 풀잖아 와 안나오는게 정상이죠 안나오는게 근데 안나온 사람들한테도 도망간 사람들한테도 뭘 알 수가 없는게 저렇게 일을 시키는데 한달에 이틀 밖에 한달에 2일밖에 안 쉬게 하고 계속 일을 시키는데 누가 있겠냐고요 맨정신에 진짜로 누가 있겠냐고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철강 자체가 위험해 위험해 환경이 안좋아요 철강이 집에서 다녔지 당에 포항이 있으니까 당의 집에서 다니죠 기숙사 생활할까요 당의 집에서 다니죠 포항인데 아니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푸원님한테도 또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4년동안 다니면서 한번도 한번도 나오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중간에 아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지? 어? 이 짓거리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짓거리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아 진짜 이러다 내가 추울 것 같아 여기서 진짜 일하다 내가 진짜 골로 갈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들었을텐데 일할 때마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거 정말 힘들어요 저게 한달에 이틀씩 일한다는게 졸라 힘들다니까 저게 생산직 난이도 중에 최고봉이라니까 최고봉 생산직 교대 파트 중에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러셨구나 효자다 효자 와 효자네 와 인성갑이다 인성갑 야 야 저분 인성갑이야 인성갑 효자시네 효자 갑자기 부끄러워 지네 아 진짜 효자시다 리얼 리얼 효자다 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포스코도 빡센 파트 있습니다 하청보다 더 빡센 파트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다 편하지 않습니다 오죠 대기업이 보플로 파트가 더 많아요 보플로 파트가 철강은요 대기업도 힘들어요 대기업 값사도 힘들어 보통 대기업 여러분 대기업 들어간 다 편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단지 돈을 더 많이 받고 복지가 더 좋은거지 걔네들도 위험한거 합니다 포스코도 위험한거 해요 현철도 위험한거 많이 합니다 현철도 1년에 한 명씩 몇 명씩 죽어요 용광로 같은데 빠져가지고 아니 철크래로 이르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철강은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힘들어요 다 위험해 다 위험하다니까 그리고 지금 어 그런데 내가 하러 물어보고 싶은거에요 푸어 언니 그 왜 현철 가도 그거 있어요 용광로 그 젓는거 있거든 사람이 용광로 보면 사람이 손으로 젓는게 있어요 그 기다란 걸로 해가지고 그 왜 영상 그 왜 사진 같은거 이미지 파일 보면 있을텐데 그거 위에서 꼭대기 같은데 가가지고 그 파트가 아직도 있을걸 아마 그 파트가 아직도 있을걸요 그 공장 안에 에 에 그 온도가 한 1500도 넘을걸요 1500도 1500도 1500당상 될거에요 1500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게 있어 푸어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이 편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철강은 대기업이나 산하청이나 일하는게 똑같아요 거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더 편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위험한 일을 같이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 공조 자체가 안전은 완전 안전하게 일할 순 없어 제가 예전에 지금 쟤랑 연락하고 계신 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썰 풀 제가 나왔다 예전에 그 있었어요 푸어님 제 방송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저 당진에 현대제철 있잖아요 당진 본사 현대제철에서 사내아청하고 일하다가 그 철 옮기다가 크레인을 옮기다가 그 철이 떨어졌어요 철제 빔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내아청 발목이 딱 떨어져는데 발목이 진짜 띵강하고 잘렸어요 근데 웃기게 그거를 나한테 카톡을 보여줬어 형님 못 믿으시네요 하면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래도 야 요걸 쌍여고 그랬지 방송하고 있는데 나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야 내가 뻥치 있는 줄 아시네 형님 카톡 보내드리게 딱 봤는데 어 나 그거 보고 밥을 못 먹었어 진짜 그 사진을 사진을 보고 밥을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냐 카니까 가끔씩 있대요 가끔씩 있대 놀랬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냐 카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진짜 손 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아 뭐 그렇다고 해 그분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진짜 놀래 진짜 이건 뭐 보통 영화에서만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진짜 그리고 그 당사자 얼마나 충격이 클까 그 당사자는 아 그 주변에 봤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끔씩 있대요 현철에서는 진짜로 철강이라는 게 무서운 직업 왜냐하면 철 무기 자체가 몇 십 킬로가 아니라 톤이에요 톤 톤 단위에요 톤 단위 아 위험하다니까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왜 포스코 말고 제가 알게는 포항에 포스코 말고도 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포항에 포스코 세아제강 동국제강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일해볼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코만큼 급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좋은 공장이 두 개 있잖아요 세아제강도 있고 동국제강 있잖아요 근데 근데 오히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 일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게 세아제강 동국제강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에요 아마 지금 현재 일하시는 게 일하시는 조건이나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현대제철도 있어요 근데 현대제철은 잘 안 뽑아요 포항에 현대제철 있긴 한데 좀 작아요 덩치가 작아 엄청 작아요 역시 포항사나이네 포항사나이 포항사나이네 대단하시네 이제 아가씨만 부하면 되겠네 아가씨만 아가씨만 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가씨만 부하면 진짜 야 야 인생 다 끝나는 거네 이제 이제 뭐 일도 잘 풀렸겠다 어 이제 그 왜 버스터미나 한번씩 가면 되겠네요 아 여친 있다고요 아 제방사 앞으로 오지 마세요 아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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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넉넉한 아파트 구할 수 있어요 집값이 싸요 지진 때문에 지금 더 싸졌을까 아마 원래 싼데 포항에서 저전도 그 배우면 굉장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포항이 다른 거 좋은 거는 집값이 좋은 거 인프라도 나쁘잖아요 직업적인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난 솔직히 뭐 지진 뭐 그렇게 앞으로 크게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대구는 1억 2억도 택도 없습니다 지금 프로그님 대구는 2억도 택도 없어요 지금 아 집값만 싼 게 어디야 아 집값만 싼 게 어디예요 대구 봐봐요 집을 뭐 돈 벌 것도 없는데 지금 미쳐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요 자 아무튼 푸원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푸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항상 안전제일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계열사죠 계열사 계열사인데 그런 거 있어요 계열사인데 있잖아요 하청 맞다고요 그러니까 하청에 가까운 계열사가 있어 하청과 다름없는 계열사가 있어요 하청과 다름없는 계열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하청에 하청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그냥 이름만 달아준 계열사가 있어 대기업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현대파워텍이라고 있는데 거의 하청과 비슷해요 현대파워텍은 뭐냐 하면 원래 1차청에서 만든 부품이 부품들이 부품들이 원래 완성차에 가가 조립이 돼야 되는데 엔진 같은 것들은 중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회집이 돼야 되고 그러면 파워텍은 뭐 하냐면 이제 자동 변속기에는 엔진 같은 거 있죠 지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 받아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다시 현대자동차에 맞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청이 맞죠 다사요 다사 누가 다사에서 합니까 다사 그리고 비싸요 다사 죽국지구도 비싸요 jj님 협력이랑 하청이랑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이란 말이 이게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 협력업체란 말 쓰는데 근데 협력업체 합창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 하청 아웃소싱 그리고 벤더 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벤더라 부르거든요 아니요 모비스는 달라요 모비스는 그 현찰한 동급이에요 모비스는 동급이야 모비스도 약간 계열사 개념인데 뭐 복지나 이런 건 동급이에요 모비스를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동차보다 자동차 쪽보다 모비스를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비즈니스 파트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연자 푸허 푸허헌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무조건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그래요 잘나갈 때 무슨 위기가 생겨 잘나갈 때 정말 내가 뭔가 인생이 잘 풀리겠구나 나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내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때 뭔가 위기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건강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 뭐 지금 일하시고 뭐 노하우 지금 경력자지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웃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공장 가면 초짜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경력자들이 더 많이 다쳐 반 정도 쉬는 거죠 경력자들이 더 많이 다쳐 왜냐하면 경력자들이 일반 초짜들은 그래도 안전 수치 그대로 재키려고 하는데 경력자들은 자기가 뭔가 좀 더 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수치들을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안전 수치들을 알고 있지만 관가해 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나갈 때 항상 사람은 그래 잘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돼 내가 인생이 뭔가 풀린다 내 뜻대로 뭔가 진행이 된다 싶을 때 항상 뭔가 위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돈 아껴 쓰시고 그리고 여자친구 분하고 네 좋은 시간 많이 가셔서 올해 결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본인이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님은 이만한 대우를 받아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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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